저도 윤경을 부릴 수 있지 않나 근데 윤경이 여러분도 의아할 수 있지만 윤경이랑 참 요즘에 연락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가지 심적으로 조금 안 힘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열심히 힘내고 있고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멤버 모두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맨날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자주 안 보이고 이러고 있는게 맞나 참 맨날 한탄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슈가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윤경이랑 이제 형 군에 들어가기 전에 둘이서 소주